전체 서울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사실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 아무래도 당뇨병이라는 게 증상도 별로 없고 젊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과신 때문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의 유원상 교수입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포도당의 당자하고 소변요자의 질병이라는 뜻인데 소변에서 당분이 나오는 질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는 건데요 그 에너지의 어떤 조율이 잘 안 되면서 소변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쓰는 것은 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해서 잘 보관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혈액 내에 쌓이게 되면 혈당이 정상인에 비해서 높아지게 되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당뇨병이라고 진행이 되면서 합병증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은 일단 당뇨병이라고 진단되는 그 시기 자체가 이미 많이 진행된 시기에 진단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진단이 되면 퇴원할 때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또는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당뇨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약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치료의 개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음식이나 운동 이런 것들의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하면 특별히 다른 약을 먹지 않고도 정상인의 혈당을 유지하고 정상 생활을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유지가 된다는 말은 맞지만 계속 똑같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틀린 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당뇨 인구 수는 약 한 500만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전체 서울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사실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이한 점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당뇨병도 늘어나지만 젊은 연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20, 30대의 젊은 당뇨병 환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라든지 교통 손해 발달으로 인해서 운동이 많이 줄어들고 서구화된 생활 습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들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인구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당뇨병의 노출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젊은 환자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완벽하게 치료를 해야 더 좋은데 아무래도 당뇨병이라는 게 증상도 별로 없고 젊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과신때문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좀 따라와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젊은 환자분들의 당뇨병 치료 달성률이라든지 목표 혈당의 도달류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약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약이 있고 기존도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의 약들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을 옆에서 도와주는 즉,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 조절을 하는 건데 당뇨병이 처음 진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약제를 조기에 사용을 해서 췌장 기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당뇨는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데 정상은 또 아닌 당뇨병과 정상인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전당뇨 환자도 당뇨인처럼 똑같이 합병증이 오는 것으로 연구들에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전당뇨라고 아, 나는 당뇨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당뇨로 넘어가지 않고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찬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뇨 환자분들은 더 열심히 치료를 해서 당뇨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 조절 중추 기관이 췌장이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데 술은 우리 몸에 대표적으로 췌장을 공격하는 음식입니다 술은 조금이라도 드시게 되면 췌장염이나 또는 췌장암 같은 걸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술을 드시는 건 권하지 않고요 WHO에서도 술은,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한 당뇨병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뇨의 관리는 왕도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여러 선생님들이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기초적인 체력이 되면서 당뇨병에 물리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똑똑한 정책 브리퍼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질병, 당뇨병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당뇨관리 소모품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제도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 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품목은 혈당시험지, 체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 등이 포함되고 지급 기준 금액 이내 구입액의 90%가 환급됩니다 기준 금액이 초과될 경우 기준 금액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 후 병원에서 소모품 처방전을 발급받고 소모품을 구매한 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똑딱 5분 100세 건강이 함께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